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누피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오 요기 시작했어 갑자기 녹고 있네 이게 다 녹으면 져 져 오 이제 갑자기 막 물처럼 녹기 시작했어 나 아직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는데 어머 녹기 시작한데 갑자기 펀멜 펀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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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꾸덕해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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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